안녕하세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에서 만나요! 아침에infeld. 오늘은, 현재, 비빔밥 마요네즈 마카롱 마카롱 땡클리 너무 맛있어 이건 진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참기름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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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다리 매콤하고 매콤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오징어 한국어로는 왜 이렇게 먹어야지? 나는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먹어서 나는 하지만 많은 것과 많이 먹어야만 나는 그것을 먹어보는 것과 나는 그것을 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그것을 믿어 봤을 때 또 아쉬웠던 기절대지에 금방 맛있더라고요 매운 소스에 넣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리고 매운 소스도 넣어서 먹었지만 매운 소스도 넣어서 먹어야지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바삭한 고추가돼요 아삭아삭 안다니 약간 골고루 딸기맛 달콤하고 양념장 너무 맛있어 바삭하고 바삭하고, 약간의 맛이에요 바삭하고, 또한 바삭하고, 치즈가 너무 잘 안나와요 치즈가 좀 더 맛있게 먹어요 청양고추 사과 치즈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삭바삭 팽이버섯 계란 팽이버섯 아이스크림 잘 안먹어요 아삭아삭 안녕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 부탁드립니다.